경기 시작 뭐하고 싶은 거... 아! 저게 다 아쉬웠려고 했다고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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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루토스 유닛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, 보호구툼이 부족합니다 파일론을 건설해야죠 저그는 오로오로도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저그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, 보호구툼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. 그곳에는 소환할 수 있습니다. 도움말고, 도움말고! 아...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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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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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주를 도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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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착 침착!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!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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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적당면 종료받아줘. 쥐기, 1, 2, 3. 1, 2, 3, 1, 1, 2,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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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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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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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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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알겠습니다.